빡대가리인가봐 진짜 이 마이크 안나오죠 여러분 이 마이크 나옵니까? 자이라는 개수가 낮고 꽃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마관이 나요 일단 상대 우주 레드시아기고 뒤로 오진 않겠지 엘리스랑 같이 근데 이거 엘리스랑 같이 뒤로 오면 아 뭐해 와 아 아 진짜로 아이고 아이고 그 때 Q를 깔아주면 맞거나 못먹거나 못먹었죠 그래도 못먹었다 왠지 왠지 이거 되게 왠지 아 하나 죽어 두 죽어 이런식으로 되어있어 극적 극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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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출국하냐고요 아 아 제가 언제 출국할까요 맞춰보세요 안 알려 드릴 거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춰보세요 아 아 아 꽃이 사방팔광에 좀 이쁘게 깔려있어가지고 이득 쓰레쉬가 앞으로 달려나올 거거든요 그때 EW 맞추면은 이득 보는거고 못 맞추면 죽는거 언제 나오냐면 지금 그냥 Q만 쓰면 돼 이게 상대하는 법이 이게 상대하는 법이 풀을 쓸 건데 피해주고 아 못 피해주고 이건 어쩔 수 없다 무조건 한 번은 죽어야 된다 풀이 그렇게 이상하게 남았어 울프야 오늘 상혁이가 나 생을 축하한다고 해줬다 부럽지 하하하 하하하 그 뭐가 부럽냐 하하하 아 아까 이상하게 끌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쓰읍 아 내가 너무 실수했어 아까 끌렸으면 안되네 안 끌렸어도 한 명은 무조건 죽긴 했을텐데 살만 와 아이븐 잘한다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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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다 다이브를 보고싶은데 아 다이브 빨리 들을거야 이거 뭐 맞아도 되겠지? 딜 좀 해줄래요 아저씨 아니 흐니? 이걸? 어 죽겠는데 이거 죽었다 아 죽었다 이 아저씨 이 아저씨 멘탈 나갔나보다 흐니? 흐니... 아 이 쟤가 빠르긴 하거든 아 나 쟤가 내가 보니 저거 가는거보다 저거 그냥 잡는게 이득인데 어 가보라니까 가보네 흐니... 누굴 bomb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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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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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랜턴 와 여러분 개씨 잘했죠? 진짜 진짜 잘했죠 여러분들 제셋 페이지 여러분 근데 이거는 비행기선물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제가 잘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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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알 못뜻밟게 없어? 이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잘했는데 큐하면 빨리 쓰고 떼자 어디고 아니 방금 사형선고 막은거 고치 피한거 이즈 끈거 다 했잖아요 뭘 더해 애초에 사형선고 막은게 개대박이었어 모니터에서 냄새 난다고요? 모니터에서 먼지들 하신거에요 제발 모르지 모니터도 휴먼이야 휴먼 이게 타리 맞는데 아... 어어... 어어... 아... 어어... 어어... 다 빠졌어요! 스킬이 없어요! 방송 몇 시까지 하시나요? 방송 몇 시까지 하냐고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네 제가 어.. 할 때까지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없어졌는데요 아저씨? 나올 것 같은데? 와.. 뭐야? 막았다! 오졌어요? 마는 거? 개 오졌죠? 오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졌죠? 오졌습니까? 이게 바로 클라스 이게 바로.. 아, 자막! 딜 나올 만한데 아 이건? Q 맞으면 딜 나온다 Q 맞았다, 딜 나온다 이러면 오오.. 센 거 봐 모빌 먼저 갈 때랑 시야성 먼저 갈 때의 판단의 기준은 뭔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딱히 판단의 기준은 없고 그냥 음.. 모빌 사서 이득 볼 수 있는 챔피언은 모빌을 사는 거고 아닌 챔피언은 시야성을 사는 건데 예를 들어 말씀해 드리자면 비전 썼고 빨리 가면은 천둥 음.. 상대의 쓰레쉬가 모빌이잖아요? 그러면 쓰레쉬가 이게 라인전이 갑자기 세져요 쓰레쉬는 이동 속도가 곧 팀이라서 그런 챔피언을 상대로 할 때는 뭐 모빌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시야성 사서 안 죽으면 그게 무조건 이득인데 근데 그렇게 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적당히 판단해서 사는 건데 아 시야성 보고 있지 아이씨 적당히 판단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 결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끌려볼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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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사리는데 아이씨 시간 오지게 날리는데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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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죽어? 오오 전령 가면 맨날이 야계? 야계야계? 아니 전령가면 우리 못먹으면 돼 맨날이 야계? 오케이 오케이 오우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게임은 할만해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무슨 다이아면 어때 어차피 로드컵 끝날 때는 전부 다 다 해야 되잖아요 요호 아 근데 이렇게 계속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죽을지 이제는 질 것 같은데 와 구원이다 구원이 살렸다 에이 내가 봐도 그 이순인하고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겠다 내가 봐도 그 이순인하고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겠다 멍청해 아 나 이거 깝깝하네 이거 오직 지금 새금새금저도 못할 뻔한거 으아 에이 으아 형 불앱 형 불앱 오케이 아 챔니 죽나?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일단 쟤는 안 죽었고 음.. 쟤는.. 혹시 모르니까 안 할까? 안 믿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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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써야돼 그렇지 계속 낚시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 어? 아? 네 낚시갖 솔직히 괜찮거든요? 어?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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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낚시하고 있잖아 인식아기다 인식아기다 이거 솔직히 인식아기 일찌감치 돌아서 아 아리가 안썼어 아 씨 아리까지 돌였는데 아 아리가 안 안 안 안 묶였어 미리 돈센스 보셨습니까? 아 근데 아리가 안 묶였어 아 아 미리 돈 거까진 좋았는데 아리가 안 묶었어 아리까지 죽었잖아 이런 거 가실 때도 부시 같은 데다가 꼭 꽃을 쓰면서 가야 돼 안 그러면 조금 위험해 안 그러면 왠지 억지 너무 Batter서 진짜 공격 리허설 toward 미끄러 정확히 낚시 포인트가 왜 좀 많거든요 이거를 동에 근데 저런 거 그냥 짓만 끊어도 이득이라 많이 아쉬운데? 와 킹 2번 아 죽지만 마 진짜로 나는 3차 1 마운드에 딱 3차까지 올려놔? 미드업 제기 이거 고치를 피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잘 피했고 살려줘 형 아직 안 죽었거든? 까비 안 좋은데? 아 못 잡겠다 못 잡아 못 잡아 딴 거 해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아 행복할 수 있을까이 깽길 수 있을까이 아니 마법의 소라 고등학 아 근데 이길 수도 있잖아 솔직히 이길 수도 있어요 아니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니거든 와 이즈가 퀴킬이 없고 무리야 아 까비 소라 각종 장인한 잔인한 놈 이즈가 퀴킬이 없고 오래도 가는데 이게 여기 있어도 시야에 안 보이긴 하거든요 굳이 부시 안 있어도 부시 끝났네 부시가 끝났으면 이거는 여기 있으면 안 보여 입구만 막으면 어디로 가든 안 보여 이건 너무 위험한데 이거 지우기는 해야 되겠네 이거 지우기는 해야 되겠네 아 약간 이즈 가는데 중요한 건 그거야 이니스를 걸어서 이길 수 있냐 없냐 템은 이즈가 템이 너무 안 나왔던데? 이 게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불리함도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불리하긴 한데 못 이길 정도고 그럼 그렇진 않은데 이 게임 제가 집도합니다. 내가 수술한다. 아... 내려올 거거든요. 안 내려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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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쉬워보고 아 이거 어디로 가는데? 우우우우우 불용이긴 한데 용은 일단 나왔고 일단은 이 억제기 뜨는 게 더 급해. 억제기가 빨리 떠야... 떴다. 타 억제기 떴고 그냥 미더 억제기 나올 테니까 억제기는 다 떴고? 억제기가 곧 진상성 essent 억제기가 곧 진상성лект 억제기가 곧 진상성 아 wij은 이제 이걸 무시하니 케넨을 이길 수 있냔데 오직치고 있는데 뒤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건 죽어도 200분 딜이었어 아 이거 내가 잘했다 딜을 진짜 많이 넣었어 데이지 친구 매혹만 안 맞으면 돼 어 거의 매혹 맞는 포지션인데 아 마나 왔구나 아 잘했다 아 이거는 근데 내가 잘했어 끝은 안나 끝 안나 10초인데 어떻게 끝나 기록 제가 죽긴 했지만 딜을 전부 다 꽂고 죽었기 때문에 이즈랑 앨리스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딜 잘하시는 거 알아요 전멸을 써야지 써야 확실하게 묵지 위에 시야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안 쓰면 궁을 이 한가운데다 못 깔잖아 여기다 깔게 되는데 그러면 얘네가 그냥 앞으로 다 나오지 나오니까 다 찍어 Tennessee 와우 onc 오케이 형이 잡았어 보이들 사고 싶긴 한데 돈이 안 나오네 이번에 끝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끝나든 쟤네가 끝나든 이건 엘릭서야 플랫 컨텐츠? 플랫은... 플랫은 안 되지 플랫은 진짜 그거는 프로게이머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요 플랫부터는 진짜로 좀 많이 그래 솔직히 다이아 2부터가 좀... 좀 많이 그렇거든요 봤어? 어? 대호기는 잠미랑 듀오 한 거 대호기 싫어 저랑 하자 저 룬으로 트레이하고 캐리하고 있었는데 룬으로 바로 피겼어 와우 몇 개는 졌어? 우와우 룬 때문에 졌어 다 피해줄게? 다 피해주죠 바리케이드 깔아 바리케이드 깔아 상관하지마 대호님 저 친구 너무 질질해 나는 여기서 이쪽을 본다? 50k 570 570 570 570 570 570 470 570 570 370 570 570 제가 이제 당일 못한다고 내가 공유해